뭐야 이거 농고농대 안 나오면 농사짓기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사왕 재배맨 안녕하세요 농사왕 재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 제가 여주자영농고등학교 한국농수연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농고농대 나오면 뭐가 좋은가요? 농고농대 안 나와도 농사 질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농고농대를 나오시지 않으셔도 농사를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고농대를 나오면 물론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좋은 점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첫째 농업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수두룩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용어라든지 나중에 농업을 시작했을 때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장점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지 못한 편은 아니었는데 수업을 잘 안 듣고 항상 벼락치기 식으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오히려 다 까먹고 농사 시작하고 나서 혼자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다시 입학하면 마탑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농장에서 실습해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학교에 지원 아래 해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단체로 선진농가 답사도 많이 다니고 방학에는 WPL 혹은 멘토링이라고 해서 농장에 실습나가서 배우는 활동을 여름방학마다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2학년 과정이 통째로 실습이라 1년간 농장에서 실습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농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들인데 이런 과정들을 학교 지원을 통해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농고농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농사를 지으려면 실습을 해보긴 해야 하거든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어딘가에 답사를 가거나 실습을 하려고 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실습을 하게 되면 일을 시키니까 돈을 줘야 하는 입장인데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실습보다는 노동에 가까워지기가 쉽거든요 또 뭔가 학생 신분일 때 어디 가서 좀 배우고 싶다고 말하기 명분도 좋은 것 같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업과 관련된 인맥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일단 농고농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귈 수 있어요 그럼 앞서 제가 얘기했던 실습하면서 일을 배워볼 만한 농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고 귀농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꼭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신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농업이라는 같은 꿈을 꾸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사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구수적으로 교육 시간이라든지 그런 점도 꼽아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실 그런 건 나중에 온라인 교육이나 지형 농업기술센터, 농업대학 같은 교육 등을 통해서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또 너무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서 뭐야 이거 농고농대 안 나오면 농사짓기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농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 빼고는 전부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극복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고농대 다닌 시간이 6년인데 사실 6년을 농학도로 지낸 것 치고는 좀 많이 부족한 거 같거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 지금 빨간 색깔 토마토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제가 영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조만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